Great! 팀포라의 포라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려 11만 9천원, 11만 9천원어치의 쿠폰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. 단 3분만 사용이 가능하세요. 총 3개의 쿠폰을 올려드릴 테니까 방치형 게임, 신의 탑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꼭 이 쿠폰을 사용해서 플레이하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무과금으로 하고 있지만 쿠폰 한번 쓰면 아주 좋아요. 아주 편하게 스토리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. 꼭 사용해보세요. 그럼 Great! 포라니만 물러갑니다. 바이바이! 포라니만 물러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